가나와 2012 하반기 히트 브랜드 PC 주변기기 부문 스피커는 전통의 강자 브리츠가 선정되었습니다. 브리츠는 최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이런 맥락 때문일까요? 추천 제품도 PC는 물론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브리츠 BR-2100S5를 선정했습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풍부한 베이스 음향의 특징인데요. 중저음을 위한 공기순환 시스템과 클립 방식 연결 단자, 생동감 넘치는 위성 스피커 시스템으로 만족스러운 음향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음향의 특징입니다.